건선 피부염을 앓는 환자들은 신체 특정 부위의 붉은 기와 벗겨짐은 물론 염증이나 통증 및 가려움증을 호소한다. 특히 건선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팔꿈치, 무릎, 두피 등이다. 건선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매우 빠르게 피부 세포의 재생이 일어나서 피부 표면에 쌓이게 되고 불쾌한 증상이 더욱 심하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건선 극복의 효과적인 7가지 자연요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 1. 건선 피부염을 극복하는 자연요법, 디톡스 건선 환자들은 대개 피부에 축적된 독소 양이 많은 편이다. 그러니 적어도 매년 한 번씩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장기인 간, 신장과 내장을 정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체내 독소를 배출하면 피부에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약재상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디톡스 보조제들, 약초차, 시럽 등등을 찾을 수 있은이 본인 생활양식에 가장 잘 맞는 것으로 고르도록 하자. 디톡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온종일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인데, 특히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공복일 때 마셔야 한다. 디톡스 효과는 대략 15일에서 한 달간 지속되며, 봄과 가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 내장관리 소장은 피부 및 면역체계와 밀접히 연관된 장기다. 건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내장질환을 앓고 있는지 알아보고 잘 대처해야만 한다. 만약 내장질환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치료가 가장 편리한지 생각해보자. 변비, 물에 불린 아마시와 치아씨, 말림자두, 키위, 껍질제, 먹는 사과, 소금물 설사, 녹차, 식물성 숯, 식용 백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났다. 라는 경우, 즉, 차전자피, 우무까사리 3. 유제품과 글루텐 피하기 건선은 또한 당. 신이 먹는 것 특히 음식 과민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건선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과 민증을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음식 과민증 증상을 편 두통, 두통, 소화불량, 내장질환, 불안감 등 다른 질환들과 혼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음식 과민증은 글루텐 과민증이며, 밀이나 우유의 락토스가 원인이다. 과민증의 원인이 될 만한 식품들을 한 달간 식단에서 제외하고 증상이 나아지는지를 알아본다. 4. 식사량 조절 간단한 식사량 조절로 건선 치료의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 이야기는 필요한 양보다 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조금 아쉬울 때 숟가락을 놓으면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식사량을 줄이는 비법 중 하나는 매일 새로운 음식료, 리약이다. 한 가지 재료를 쓰거나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한 번 그릇에 담은 양만 먹자. 한 숟갈, 한 숟갈씩 천천히, 잘 씻고 음미하면서 먹자. 그 다음에는 소화를 돕는 차를 마셔도 좋다. 5. 바닷물 효능을 이용하자 바닷물은 몸에 바르기와 마시기, 모두 기적적인 효능이 있을 수 있다. 해수욕해본 사람은 바닷물이 얼마나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건선 치료와 모발 건강에 좋은지 잘 알 것이다. 바다와 먼 곳에 산다면, 바닷물을 구해서 분무기에 담아, 적어도 매일 한 번씩 피부에 뿌려보도록 하자. 요리할 때도 소금 대신 바닷물을 써도 좋다. 6. 말린 감초뿌리 입욕제 건선 피부, 염을 치료하는 데 더 강한 효능의 자연치료법을 찾는다면, 항염 및 진통 효능이 있는 감초 농축액을 우려는 물로 목욕해도 좋다. 사실 말린 감초뿌리는 천연코르티소늘, 로 잘 알려져 있다. 목욕물을 불편하지 않을 만큼 뜨겁게 받고, 최소한 30분간 입, 욕한다. 7. 건선용 보충제 건선 치료에 특효인 3가지 주요 보충제가 있다. 맥주, 표모,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훌륭한 피부 세정제이다. 아마시오일, 필수 지방산, 을다량 함유한다 쇠기풀, 강력한 피부 세정 효능이 있는 쇠기풀은 싱싱한 채로 혹은 말려서 환으로 먹거나 차를 끓여 마셔도 좋다.